3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 4.4, 그리고 3.9에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하치조지마에서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던 지진은 하루 뒤인 3월 4일에는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을 발생시킵니다. 지진이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에서 역시 이즈제도의 화산섬이면서 도쿄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km인 이즈오시마, 화산섬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 도쿄를 향하고 있는 지진은 도쿄에서 287km 거리의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도쿄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이즈오시마 화산섬으로 이동한 뒤 하루 뒤에는 일본 시즈오카연에서 여러 건의 무감지진을 발생시켰고, 시즈오카연이 있는 스루가만에서 또 한 번 폭발을 일으키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후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시즈오카연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서, 이즈제도의 니이즈마, 코오주시마 섬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3월 7일 화요일에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배가 꿀에 비슷한 것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총 6명이 다쳤습니다. 요코스카 해상보안부 및 소방본부에 따르면 선원들은 밑에서 밀어올리는 듯한 충격을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대상과의 충돌이 발생한 지점은 미우라시 남부 연안에서 13km가량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고래와 부딪혔든, 아니면 최근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심해어들과 부딪혔든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3월 7일 후지산과 도쿄 그리고 치바현 인근의 가나가와현에서 지하에서의 폭발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된 이후 지진은 당일날 가나가와현을 지나서 그 옆에 주부지방 아이치현을 강타하였고, 하루 뒤인 3월 8일에는 치바현을 지나서 이바라키현 남부를 강타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3월 10일에는 다시 치바현 남부로 이동하여 지진을 일으킨 후 하루 뒤인 11일에는 다시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12일에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인 후지산과 도쿄 그리고 치바현 인근의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은 이즈오시마를 거쳐서 일본 수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주부지방 아이치현부터 시지오카현 가나가와현치바현 그리고 이바라키현까지 일본의 수도권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에도 이즈반도 근해에서 강진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또한 시지오카현 가나가와현 치바현 이바라키현에서도 규모 4에서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된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와 이즈오시마 그리고 스루가만에서 시작된 지진이 주부지방, 아이치현 시지오카현 가나가와현 치바현 이바라키현으로 지진이 옮겨가면서, 관동대지진 당시와 거의 유사하게 지진의 패턴이 진행되면서 일본 수도권에서 강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2월과 3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쿠시마 해역이 아니라, 이번에는 관동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는 지진들이 3월 초부터 계속하여 상호연관성을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제2차 관동대지진이 3월 달에 발생하는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